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하나님께 거기에 쓰임받아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사역을 해온 프렌시스 헌터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 휴스턴 인근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았다. 은사를 믿지 않은 교회였는데 예배가 끝날 무렵 나는 오늘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냥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나누기 시작했다. 예배 후의 한 자매가 다가와 의사들에게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친구 얘기를 했다. 꽤 떨어진 병은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다. 그 자매가 내게 물었다. 하나님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나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으며 성경에 예수님의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은이라라고 기록했다고 답했다. 나는 그 자매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 친구가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셔서 그 친구를 만져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부분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덧붙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한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믿는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라는 의미다.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마땅히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일천명을 위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매번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 감사의 고백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미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주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자매의 친구를 위해 기도한 후 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행동을 했다. 시계를 보고는 11시 37분입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에서 정확히 11시 37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병실로 걸어 들어가신 것이다. 중간자실에 누워 암으로 죽어가던 여인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발에 꽂힌 바늘들을 빼내고 산소 마스크를 떼누 병실을 나와 수간호사에게 걸어갔다. 수간호사가 충족에 휩싸여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시 37분에 직접 제 병실로 오셔서 셸리, 병상에서 일어나라. 너는 이제 다 나았다라고 하셨어요. 환상을 보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 병실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처자인적인 능력이 내가 기도한 바로 그 시각에 그 친구를 어루만지셨고 내게 시계를 보라고 말씀하시어 확증해 주셨다. 기도의 응답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에서 예수님이 역사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다. 때로 손을 얹고 직접 병든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위해 중부하며 하나님의 향하시는 기적을 보라. 지금 당장 중부기도 목록을 만들어 기도에 전념하라.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 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을 기억하는가.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있다. 친구나 가족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사역을 해온 프렌시스 헌터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